안녕하세요 연목구름입니다. 2005년도에 단종이 되었던 쉐보레 블레이저가 무려 13년 동안의 오랜 시간을 지나고 강렬한 디자인으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신형 산타펜을 연상시키는 헤드램프와 주간주행 등이 바로 바뀐 그런 파격적인 디자인은요 국내 차량에서 코나 그리고 산타페 그리고 최근에 출시가 되었던 펠리스에 대해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블레이저는 이보다 더욱 강렬한 느낌의 전면부 인상을 자랑하는 것 같습니다. 쉐보레 디자인의 시그네이처라고 할 수 있는 두월포트 그릴은요 엠블럼을 중심으로 좌우에 있는 그릴과 하단부의 그릴을 합친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단부의 디자인이 훨씬 커지면서요 마치 토요타의 스핀 그릴을 연상시키는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디자인은요 지금까지 출시된 쉐보레 SUV 중에서 가장 강렬하고 날렵한 디자인으로 마치 쉐보레의 블레이저는요 까마로 SS를 연상시키는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C필러와 루프가 만나는 부분을요 검정색 몰딩으로 처리했어요. 캐릭터 라인을 루프까지 연장시키면서요 마치 바람을 뚫고 지나가는 것 같이 역동적인 디자인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말 멋있죠? 역동적인 느낌의 텔램프 디자인은요 스포츠카를 연상시키는 것 같아요. 스포츠카를 대표하는 람보르기니 아벤타드루나 아우디의 Q7 그리고 최근에 풀체인지를 했지만 소나타 U-RISE의 텔램프 디자인을 연상시키는 것 같습니다. 블레이저의 텔램프가 아주 강렬하다고 역동적인 느낌이라고 한다면 비슷한 산다페의 텔램프는요 마치 블랙홀 안으로 쭉 빨려 들어가는 듯한 오묘한 디자인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쇠보레 차량들이 대표적인 게 국내에서는 쇠보레 차량이라고 한다면 올란도 같은 차량이 생각나죠. 이러한 차량들은 마치 좀 배가 나온 아저씨처럼 순진하고 착한 이미지였다며 블레이저는 주간주행 등이 기존의 쇠보레 차량들과는 전혀 다른 느낌으로써요. 뭐 산타페와 유세하지만 훨씬 더 강렬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두 차량의 헤드램프를 동시에 비교해 보면요. 산타페는 좀 도시적인 깔끔한 슈트로 입은 어떤 신사워 같은 느낌이라면요. 블레이저는 뭐 야성미가 넘치는 강렬한 느낌을 발산하는 것 같습니다. 산타페의 킬러라고 불리는 쇠보레 블레이저의 어떤 사이즈를 비교해 보시면요. 산타페의 전장과 전폭, 축구를 먼저 비교해 보겠습니다. 4,770mm의 전장, 1,890mm의 전폭, 그리고 휠 베이스, 실내 공간이죠. 2,765mm가 산타페의 사이즈라고 할 수 있는데요. 블레이저의 경우 4,917mm의 전장과 1,915mm의 전폭, 그리고 축구는 2,857mm로요. 모든 크기가 산타페보다 훨씬 큰 사이즈를 제공합니다. 마치 이러한 사이즈는요. 뭐 산타페보다는 오히려 펠리세이드나 모아비와 비교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차체의 크기는 모아비급의 어떤 차체의 크기로 펠리세이드보다는 조금 작고요. 준대형 SV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부에서는요. 이 차량을 뭐 산타페의 킬러다. 또는 산타페의 차체다라고 좀 비하하는 경우가 있는데 정확히는 뭐 산타페보다는 분명히 크고요. 펠리세이드만 조금 작은 준대형급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세련되고 정갈한 느낌의 실내 디자인은요. SUV 같은 느낌이 안 들어요. 최근에 출시되는 차량들이 그렇죠. 대표적인 차량이 제네시스의 실내 공간을 닮은 펠리세이드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이 차량의 실내 공간은 까마로를 닮았습니다. 까마로의 경우 대표적인 스포츠카 중에 하나인데요. 까마로를 연상시키는 가장 큰 부분은 원형 송풍구인데요. SUV의 원형 송풍구가 적용되었지만 그 모습은 굉장히 멋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시보드 중앙을 가로질러는 크롬바가 인상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측면부에서 본 실내 디자인은요. 까마로와 블레이저가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지금 먼저 보시는 차량이 까마로의 실내 디자인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에 보실 차량이 바로 블레이저의 실내 디자인이에요. 어떻습니까? 상당히 유사하죠? 또한 돌출형 내비게이션 디자인은 대시보드와 잘 어울리는 조화로운 느낌으로요. 돌고래 등을 연상시키는 그랜저나 어떤 불안정한 느낌의 도자기 하단부를 연상시키는 산타페처럼 좀 어색한 느낌이 없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디자인의 힘이라고 볼 수 있죠. 먼저 보시면 그랜저 아이즈죠. 국내에서 10만대를 돌파하는 어떤 10만대 크롭에도 당에 들어간 차량이라고 할 수 있는데 디자인의 어색함이라는 부분들은 초기에도 좀 어색했지만 지금 다시 보아도 조금 어색함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산타페는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수정돼서 나왔는데요. 하단부를 좀 줄이게 되면서 대시보드에 플로팅된 그런 느낌, 대시보드 위에 떠 있는 듯한 불안정한 느낌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크롬을 감싼 아날로그의 기기판, 좀 세련되었죠. 그리고 역동적인 기기판과 함께 돌출형 내비게이션에서 이렇게 크롬으로 멋지게 좀 감싸져 있어요. 또한 이러한 크롬 디자인은 송풍구에서 찾을 수도 있죠. 삼박자가 잘 맞는 디자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엣지 디자인을 강조한 내비게이션 테두리의 크롬은요. 제가 보기에는 동일한 어떤 돌출형 디자인의 그랜저 아이즈 또는 산타페보다 훨씬 디자인적으로도 세련되었고요. 안정적인 느낌을 받게 된다는 점이 좋은 것 같습니다. 고성능을 강조한 레드 색상의 스티치는요. 뭐 쉐벌의 차량의 RS 버전, 고성능 RS 버전에서 자주 볼 수 있는데요. 노브를 포함한 기어박스의 디자인도 이 정도는 뭐 세련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후면부의 트렁크로 들어가 보면요. 대용량 트렁크의 어떤 활용성을 대폭 높인 카고 펜스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뭐 크기가 크다고 하더라도 사실 대용 SUV에서도요. 많은 짐을 가득 채우는 경우는 캠핑 같은 그런 어떤 여행을 할 때 아니면 짐이 많을 때 빼면은 사실 가득 채우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런 어떤 카고 펜스가 적용이 된다면요. 주행 중에도 짐이 움직이는 경우를 대폭 줄일 수 있고요. 또 안정적으로 고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어떤 옵션들은 사실 국내 제조사들도 사실 제공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런 옵션이라면 현대 자동차나 기어와 자동차가 어떤 옵션질, 연구소라는 말을 듣지 않아도 되겠죠. 기업의 이윤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차량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보레 블레이저는요. 미국 시장에서 이미 출시가 되었기 때문에 국내 경우 한국 GM에서 도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언제나 한 발 늦은 공급 정책 때문에 올해 국내 시장에 출시가 될 수 있을지는 아직까지는 미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출시가 된다고 장담했던 트래버스도 3월 중순이 훨씬 지났지만 현재까지도 출시 일정이 공개가 되지 않았는데요. 또한 렉스트컴 칸 픽업트럭의 킬러 역할을 할 수 있었던 콜로라도 역시 조금 늦어서 올해 하반기에 출시가 된다고는 예상하고 있지만 사실 이게 하반기에 언제쯤 출시가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한국 GM에서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뒷북 정책은 조속히 개선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만약 출시가 된다면 블레이저는 이케넉스와 트래버스 중간에 위치하게 되고요. 차량의 크기만 해서는 산타페보다 조금 큰 차량이면서 더 펠리스워드보다 작은 준대형급 SUV 영역을 차지하게 될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판매가 되는 가격은 2만 9천 9백 5십 달러로 하나로 약 3천 4백 만원 정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최상의 트래버스의 경우 한 4천 9백 만원 정도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국내 산타페의 가격이 2천 7백 6십 3만원부터 4천 2백 9십 5만원으로 조금 뭐 블레이저보다는 좀 저렴하다고 할 수가 있고요. 펠리스워드의 경우 3천 4백 7십 5만원부터 4천 4백 8만원이기 때문에 펠리스워드의 경우 올해 하반기에 인스퍼레이션과 같은 고급 트림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정도의 가격이라면 미국 가격 기준으로는 충분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한국 GM이 지금까지 미국의 쉐보드의 차량을 출시하면서요. 제가 계산해보니까 평균 한 20-25% 정도 높은 가격으로 출시를 했기 때문에 아마 국내 출시가 된다면 사실 4천만원 미만으로 힘들고요. 4천 2백만원부터 한 6천만원 초반까지 형성될 수 있다고 예상이 됩니다. 다만 옵션을 얼마나 줄이느냐에 따라서 가격을 낮출 수 있겠지만 옵션을 좋아하는 국내 정서상에 최소 펠리세이드 이상의 가격이 예상이 됩니다. 쉐보드의 블레이저의 상세한 스펙이 공개가 된다면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